혁명시대다. 100세시대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자가 아닌 콜라보 협업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모임에 나가시는데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에 BC 글로벌에 초대합니다. 저희가 플래너협회에서 1년간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고요. 탄탄하게 다져진 멤버들이 함께 출범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저녁 7시 더 스테이트 호텔에서 화려한 막을 엽니다. 초대하겠습니다. 같이 콜라보 비즈니스 하시죠? 11월 27일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